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무강에서 소방학기론과 소방관계법규 강의하고 있는 이은실이고요. 오늘 소방제 학교 전략 설명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단계 학교 전략이랑 그 다음에 저희 강의 어떻게 되는지 소개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연관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순서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방제 공무원은 단계에 합격하는 게 항상 중요한 전략이란 말이죠. 합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무조건 개념을 여러분 반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항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몇 회독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그쵸? 횟수는 정해진 건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3회독 이상은 좀 반복을 해주시고요. 최대한 좀 빠른 시간 내에 전범위를 해독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걸쳐서 3회독하기보다는 좀 빠르게 첫 번째 봤을 때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봤을 때 보여지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전범위를 반복 해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독수를 늘려갈 때마다 점점 내가 약했던 취약했던 부분들 헷갈렸던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학습을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실제 문제풀이라든지 오답관리를 진행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항상 3회독 정도 반복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여러분이 같이 병행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기출문제도 어찌까지 언제까지 풀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보통 하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 기출문제를 딱 보셨을 때 만약에 답이 기억난다. 아 이게 몇 번이었다 이게 답이 기억나면은 그때 이후로는 사실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두 번 정도 푸셨을 때 아직 생소할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답이 딱 기억나실 때까지는 계속 반복하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니까 오답관리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좀 나중에 변형된 문제라든지 좀 실전에 가까운 그런 문제풀이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개념 차근차근히 한 다음에 웬만해서 여기 좀 심화적인 문제풀이를 따라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간이 가면 갈수록 조급해지잖아요. 조급해진다고 바로 문제풀에 들어가는 것보다 무조건 개념 탄탄히 하고 일반적인 기출문제를 보시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개념과 그리고 무조건 기출문제 풀이가 되시면 그 다음에 실전에 좀 더 적합한 어려운 심화 문제까지 풀어내시는 그 순서대로 항상 공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양치기로 문제풀이를 하는 것보다도 오답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게 훨씬 더 사실 중요하거든요. 실전에 좀 가까운 문제풀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 두 번째 단계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헷갈리는 거랑 내가 또 자주 틀렀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아무래도 합격에 좀 더 단기로 전략적으로 짤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문제풀이 진행될 때 제가 몇 가지는 좀 세케 같은 걸 알려드리게 할 거예요. 대부분 개념에서 파생된 거긴 한데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될지를 좀 실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들으면 그것도 나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계 합작 전략을 짜야 된다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먼저 시작할 때 문제풀이랑 같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개념 따로 문제풀이 따로 이런 것들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실 때 문제풀이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실전 개념들을 위주로 알려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 하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를 배운다. 그럼 소화이론이라는 걸 여러분이 처음 접하시게 되겠죠. 소화이론을 각각 갖고 있었던 어떤 반응 가연물, 산소광금원, 연세만흥, 점화원 이 네 가지의 연소의 4요소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개념과 소화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을 연계해서 알아두셔야지만 여러분이 응용되는 개념이라든지 좀 폭넓을 연소로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공부하실 때 파트를 따로따로 떼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배웠던 개념과 연계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제가 연결 지어서 설명드릴 거니까 그것들은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실전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금방 푸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 우리가 연계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저희가 개념 강의에서도 개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 한번 배우고 나면 저희 뒷페이지에 이렇게 문제를 PDF로 이렇게 여러분께 드릴 건데 이 PDF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실전 문제도 있겠지만 좀 나름 변형되는 문제도 들어갑니다. 좀 오답이 좀 많았던 그런 문제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과 문제풀이가 거의 병행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강의를 해도 문제풀이 같이 병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뒤에 문제풀이가 진행된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개념을 처음 배울 때는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좀 활용을 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자료가 제일 와닿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 자료들 예를 들어 포서약재에 혼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오네수화전 설비 구성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물론 사진이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않지만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여러분께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 활용해서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많잖아요. 화재 현상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최대한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향자료같이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소방에서 신호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있어요. 신호들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도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지 공무원의 소방학기 로본 작년 시험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사실 이제 개념 강의에서도 비슷한 문제형이 많이 출제가 되긴 했지만 개념 강의 이후에 이뤄지는 문제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몇몇이 실제 기출과 아주 유사하게 출제가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강의 중에 기본시화 이론이라고 있어요. 기본시화 이론에서 도미노 이론과 신도미노 버드 이론을 이렇게 비교를 했으면서 중요한 지점만 딱 강조를 해드렸었어요. 사실 그 중요한 지점이 실제로 이 하인이 도미노 이론에서 발생했던 어떤 직접 원인이라든지 신도미노 이론에서 어떤 것을 제거했을 때 재예방을 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딱 그 두 가지가 실제로 이제 소방학기 로 기출해서 4번 문제로 배치가 돼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장화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딱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아시며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아 이런 것들을 그때 설명을 했었고 내가 배웠던 부분이고 나라는 걸 바로 캡처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 비슷한 예로 우리가 문제풀이 강의 중에 챕탑의 문제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챕탑의 문제풀이 쉽게 얘기 드리면 각각의 비슷한 주제별로 묶어서 요약과 문제풀이가 같이 진행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이제 7회 때 진행됐던 문제인데 문제에서 실제 보이로버에 대한 정답이 나왔었어요. 보이로버는 우리가 이런 표현 같은 게 어떻게 표현되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유사하게 출제가 되어왔어서 14번에서도 이제 기출에 그대로 보이로버 요 정답으로 배치가 됐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해해야지만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이로버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하셔야 고민 없이 바로 정답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챕탑의 문제풀이 동일한 강의 15회 모의고사였고요. 15회 모의고사에 우리가 르 샤틀리에 계산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르 샤틀리에 혼합가스 계산하는 것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혼합가스는 공식으로 이용해서 푸셔야 되기 때문에 공식 하나 암기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계산 문제로 풀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보통 챕터별 문제풀이에서 다뤄지는 문제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7, 8월 강의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가 7, 8월부터 소방관계법규 저는 소방관계법규 시작이 7, 8월이에요. 5, 6월은 지금 소방학계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방관계법규 이론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론도 연습문제라든지 조금 쉬운 기출문제라든지 병행을 하는 단계라서 이론만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무조건 같이 병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7, 8월에 이루어지는 강의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 다시 2개월 과정 오시면 소방학계론인데요. 이제 소방학계론에 좀 빈출됐던 심화 개념들이랑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또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빈출되는 개념들 한 번 또 반복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한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론과 문제풀이가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 보시면 돼요. 무조건 개념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9월, 10월까지 개념 어느 정도 회독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고요. 이제 11월, 12월 오면요. 이제 문제풀이 비중이 좀 더 높아지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챕터별 문제풀이 이게 원래 개념을 한 번 쌓고 주제별로 문제를 풀어냈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동영 모의고사 막 푸는 것보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막 1월인데 괜히 여기 파이널 듣지 마시고 그 전 단계로 차곡차곡 차라리 여기서 듣고 끝내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개념 쌓고 주제별로 맞춰진 문제풀이 진행하는 시간이 한 11월에서 12월 정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좀 실력이 올라오신 상황이 돼야 돼요. 이 정도면 1, 2월 이후에는 우리가 파이널 문제풀이라 해서 동영 모의고사 형식으로 실제 모의고사 형태로 25문제 그대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게 마지막 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요약 정리라든지 개념 정리가 좀 안 돼 있으면 이쪽은 따라오게 좀 힘드십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들으려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이제 단계별 수준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선택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천하는 강의가 챕터별 문제풀이 강의가 약점도 보완하기 좋고 요약을 한 뒤에 문제풀이로 점검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서 개념 어느 정도 회독하시면 챕터별 문제풀이까지는 최소한 수강을 해주셔야 합격에 좀 더 단기적으로 전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8월 강의가 언제 개강한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매주 목금이고요. 7월 11일에 저희가 첫 개강이에요. 그래서 목요일에 첫 개강하게 되고 그때 소방 관계법규 개념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념과 문제풀이고 거의 후반부 쪽 가서는 이제 실전에 가까운 문제풀이가 병행되는 게 요 마지막 파이널 문제풀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소방직 공무원 영방 커리클럼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아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지금 개념을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8월 때 개념 시작하셔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설명회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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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